내가 이 지옥에서 둘 다 를 구해낼 수 있을까? 난 방금 전까지 회사에 있었는데? 쫄지 말고 생각해. 네가 제일 무서운 게 뭐야? 버림받는 거. 나는... 안 돼!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. 짐작하고 관계해 연예는. 자신이 뭘 성대하고 있는지. 혼자가 아니야. 난 이 연예 믿어. 제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아 비라. 난 이 연예 믿어.